아 학교에서 쉬는 거 며칠 동안 이거를 합니다 방학 3x5 3x5 15 더하기 11 26 1 26 아니 내가 못했는데 잘했다고 이거를 대 이걸 할 때. 뭐? 아니 내가 통과하자. 알았어. 아, 네. 물을. 파도! 아니 물이 이걸 막아야 이게 소수지가 돼. 나 그거 알긴 한데 이름을 몰라. 알긴 한데. 아, 이름을 몰라. 야, 알았어. 울지 마. 아, 여름에 만든 거. 냉면. 거기에. 아, 저기에다가. 네 개만 졌어요. 네 개만 졌어요. 네 개만 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동 1등이다. 2번! 아, 나 이 아빠가. 어저께 맞췄으니까 이긴 거예요. 시작! 너 이거 우리 동네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지금 외식을 가끔 해. 거기에 놀이방도 있고 거기서 오락하고 그러지. 2층에서. 어. 곡식인데 고구마 말고. 브로콜리. 아니야, 아니야. 돼지고기 뼉딱 이렇게 막. 우리 거기 가져가. 간자탕. 그러시. 수영장에서 그 수영 못하는 애들 막 요렇게 탁니다. 튜브. 오케이. 잘하네. 내가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생각을 해. 이거에 나를 입힌다고 그러지? 너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뭐 뭐 뭐 뭐 책 빼. 책 빼. 상. 그거 두 번 해 두 번. 상상. 그렇지. 블라 블라. 블라 블라. 블라 블라. 초록색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 초. 둘. 나무처럼 생겼데 조그만 거. 야채.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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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거기에 막... 어디에? 조각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맞춰... 퍼즐! 넘어! 화살! 일곱대! 일곱대! 그토록 마음구니 안고 싶었던 세자리 와 진짜 좋아한다 잘했어 박종현! 마흔군 여기 몇 개까지 맞춰야 합니까? 일곱 개는 괜찮죠? 여덟 개 맞추면요 자 시작! 더운 데야! 그 정글 같은 데를 뭐라 그래? 동남아? 정글 정글! 이게 이제 10을 뭐라 그래? 열 산대야! 야 그렇게 맞추면 이제 창피하다니까 우리는 겨자 다른 말 와사비? 와사비 말고 와사비 한국말로 와사비 한국말로 와사비 한국말로 냉냉이! 저기 그... 고추냉이!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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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a flat nose What? 감기? You put the silicone in your face?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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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이 좋아 성형이 좋아 킵다 성형 오케이? 킵해! 성형 킵해! 성형 킵해! 성형 킵해! What do you do? cut it and you know 수술 성형 수술 아 진짜! 맞아 맞아 이거 어려운 거였어 사각형 말고 삼각형 사람이야 사람 하나 둘 셋 응? 아 정말 삼각? 삼각 지대 사람 사람이라고 사람 막 사람끼리 삼각관계 삼각관계 아 진짜 이거 대통령의 저기 집사람 조작원 대통령 집사람 연구인 그렇지 김구라 아저씨가 잘하는 거 막